우리 감동씨, 털질이 장난 아니에요? 털이 좀 했거든요. 아, 정말이요? 아, 그냥 해본 솜식 아니었구나. 네네. 똑같은 건데 느낌이 틀리네. 그런 느낌. 밥 비벼는 거 좋아. 두 개는 막 부어져가요? 통통 터지는 소리. 원래 이거는 바깥에서 주면서 먹는 사람이 새로예요. 이거 왜, 뚱뜨거워가지고? 네. 응. 무슨 되게 예쁘죠? 무슨 되게 예쁘죠? 응. 맛있겠다. 안녕하십니까